나부터, 계절기 형부터. 자, 준비! 3! 나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확인! 됐어! 다음 가야, 가야. 야, 니네 들으면 안 빠져, 들었는데. 아니, 혜연이야. 아, 좀 알려주고 해! 이렇게! 4! 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좋아, 좋아, 좋아. 다음은 지효, 지효. 4! 4! 4! 4! 야, 니네 다시 한 번 잘해봐라. 넌 왜 드렸어, 그거 봐. 네가 들 것 같아서. 역시! 역시! 네! 광수야, 왜 드냐? 형이랑 근영이랑 같이 좀 들어볼라 그러는데. 형이 왜 드렸어? 야, 넌 또 뭐야. 야, 넌 또 뭐야. 야, 진짜. 우리를 생각했잖아요. 자, 다음은 석진이 형. 석진이 형. 제로! 오, 오케이! 역시 형 알았어. 우린 안 된 거구나. 이런 게 게임이야. 이런 게 게임이라고. 야, 석진이 형한테 아무도 안 될 거라고. 야, 이런 게 게임이야. 역시. 광수! 3! 3! 형! 진짜 답답하네요. 야 정말. 게임을 나랑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니고 되게 귀찮은 거예요. 자. 많이 안 들어. 둘! 둘! 오! 나 지금 축구를 잡아야 돼. 빵빡 와 지금. 야 근데 이게 뭐야. 엑스 맨이 활약을 하는 거냐? 이거는 활약을 어떻게 해야 돼? 활약할 수가 없잖아. 아니, 이게 아니고 X면은 이 냉고 자체가 문제인 거지. 알았어. 내가 말 잘 된다고 했어. 됐어. 뭐만 유기라면 지가 다 해서를 해. 너 회의할 때 다시 하지 마, 진짜. 뭘 쉽게 얘기해, 지가 더 어렵게 만들어. 우리 팀은 잘 못 할 것 같은 거. 알았습니다, 형. 아, 저거 미치겠네. 우리가 무조건 보낸다. 이겨줘라, 너 보낸 거지. 하나. 하나. 야, 근형이 하나 한 건 너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야. 아, 누구를 눈만 내려놓으셨어요? 어, 그래? 또. 야, 너 그런지. 뭐예요? 뭐예요? 아니, 혹시 얘기해. 뭐예요? 뭐예요? 아니, 혹시 얘기해. 아니, 혹시 얘기해. 아니, 웃자고 하는 거야. 아니, 웃자고 하는 거야. 아니, 웃자고 하는 거야. 아니, 웃자고 하는 거야. 얼굴은 대빵이 줘요. 네? 좋아해, 사랑해.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둘. 아, 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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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 이거 어떻게 해? 왜요? 아니, 이게 뭐라세요? 아니, 이게 뭐라세요? 야, 대리야. 아니, 이게 뭐라세요? 너, 내가 봤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어. 아니, 이게 뭐라세요? 아니, 이게 뭐라세요? 아니, 이게 버릇이에요. 아니, 이게 올린 거야. 아니, 둘 올린 거야, 광수야.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지금도 없었으니까 이런 거 없기. 자, 이게, 이게. 음질하면 무조건. 네, 형, 형, 형. 네, 형, 형. 의도 있었던 걸로 봐야 해요. 누구지인데? 광수. 1. 1. 나이스. 1. 엑스맨. 초. 컷. 됐어, 됐어, 됐어. 둘.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그 형이 둘 줄 알고, 그 형이 안 둘 줄 알고. 개리야, 이쪽으로. 아주 속이 시뻘겋구먼, 시뻘게. 야, 이거 이거 결승이다, 결승이야. 형, 차판 중요해요, 형. 한, 둘. 한, 둘. 뭐야? 왜 한, 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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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둘. 하나 둘. 하나 둘. 정가요? 뭐예요? 누우니까 누우. 둘. 오케이.